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비우면 채워지는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주변에 깍쟁이 같은 분들 인색 하신 분들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 보면요 특징이 자기 재주는 뛰어나요 자기 재주를 가지고 부단히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재주를 가지고서 그렇게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반면에요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작고 비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인생이 더 잘 풀리고요 더 풍족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깍쟁이 같고 인색하고 나만 아는 그런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체험도 말씀드리면서 좀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결혼을 한 후에 제가 총각 때 입던 그런 옷들 제가 옷 욕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옷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사요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입었던 옷들 대부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라면박스 한 10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봉지 파란색 봉지 이만한 거 아세요 혹시 쓰레기 담는 봉지 그걸로 한 6, 7개가 나왔으니까 라면박스로 한 10박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부단체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깝다고 해서 남은 거 그런 것도 주변에 지인분들 오면은 그거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지나면서 그 옷장이 새로운 옷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활용 옷이나 신발이나 자파를 다 기부를 하고서 자파나 신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게 새 거로 새 옷으로 새 신발로 새 자파로 채워집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빈틈이 있어야 되는구나 빈틈이 있어야지 채워지는구나 그런 거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자꾸 비워요 뭐 쓰레기도 비우고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새로운 걸로 자꾸 채워집니다 이거는요 비단 물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이롭지 않거나 불필요한 그런 인연은요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인연을 끊으면요 다른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 분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 버렸던 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 옷 그 신발 그 자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물건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그런 옷이나 자파를 지금까지 입고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알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 있잖아요 신발 뒷굽 한 3,4번 갈 정도 그때까지 제가 신발을 신고 그러는 성향입니다 그렇다고 뭐 인색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알뜰한 거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쓸만할 때 그냥 기부를 해요 이것도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덥다가 그냥 재활용통 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깨끗이 빨아요 사실 그래서 말린 다음에 그거를 기부 통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그 이불을 물론 상대방이 어려운 분들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사용을 하겠지만은 물론 어려운 분들이 그 이불을 가지고 가서 또 빨아서 사용을 하겠지만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 가지고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안 쓰는 물건 그런 쪽을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비운 자리가 어떤 걸로 채워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본 책장 보이죠 저기 중에서 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다른 책장을 놓으면서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책을 놓고 새로운 책이나 그런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많이 놨거든요 계속 새로운 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안 보는 책 그런 책도 예전에 아마 수백 권을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만하지만은 노트북 컴퓨터 그런 거 쓸만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쓸만하고 좀 아까워요 남중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팔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노트북이 생기고 새로운 컴퓨터가 생기고 새로운 차가 생기고 그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내가 비록 쓸만하지만은 조금 아깝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런 거를 자꾸 비우는 연습 그런 거를 함으로써 제 인생이 더 풍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갑 비우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지갑을 비운다 지갑을 비운다는 의미가요 주변 분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라는 겁니다 지갑에 현금 들어있고 카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갑에서 현금이 나가고 카드로 긁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과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작고 비우는 연습 그런 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자리가 다른 걸로 새로운 걸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변에 그런 과거에 안 쓰던 그런 물건으로 많이 채워져 있지만은 그런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기타 잡하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형편이 안 좋고 그러면은 한번 주변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움켜잡고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리고 주변 환경이 정말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자기 환경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알아차리고서 그래서 주변에 한번 보면요 아 내가 정말로 웅켜잡고 살았구나 웅켜지고 살았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으면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새로운 게 조금씩 조금씩 차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부지기수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새로운 거 좋은 걸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비우세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지만은 쓸모없거나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거는요 과감없이 베푸세요 그러면은 돌아옵니다 그 빈자리가요 그 텅텅 빈자리가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